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 입니다 오늘은 크립토 닷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크립토 닷컴 CEO가 저번주 지난주 목요일에 m&a 를 라이브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질문 속에서 대답을 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가지 한 말이 있지만 좀 중요하게 좀 봐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 기사를 보면요 cnbc 에서 나온 뉴스죠 여기서 보시면은 7월 7일에 나온 뉴스인데 비자에서 암호화폐 링크된 카드가 카드의 사용이 지금 2021년 상반기에 원 빌리언 달러 정도 지금 사용량이 보여졌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비자 cfo가 cnbc 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비자 카드가 최근에 파트너십을 맺었다 바로 코인베이스 써클 블록파이 뭐 이렇게 딱 나왔죠 그래서 이들의 플랫폼 위에서 암호화폐 지갑을 이제 연결을 시키는 그런 카드를 허용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파트너시로 맺어졌다 라고 하는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 코인베이스 에서의 비자 그 대비 카드를 신청을 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이미 크립토 닷컴에서는 코인베이스 보다 더 빠르게 어 이 비자 카드를 가지고 있었죠 물론 코인베이스도 유럽에 비자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사용량 사용량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립토 닷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1년 상반기에 원 빌리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m&a 에서 어 이 ceo 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크립토 닷컴 비자 카드 거래량이 약 10억 달러 그래서 뭐 usd 로 달러로 계산하면 원 빌리언 64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이제 원 빌리언을 찍었다 라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 암호화폐 크립토와 크립토가 링크된 카드 사용은 거의 크립토 닷컴이 차지를 했다 전세계적으로 써 이렇게 보시면은 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하고 이제 아무래도 미국 주로 언론이 미국이기 때문에 cnbc 에서는 코인베이스에서 이렇게 사진도 해놓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화요일 저번주 목요일에 어 어 이 크립토 닷컴 ceo 가 에 했었죠 근데 이거는 화요일 화요일에 저번주 화요일에 맞나요 아 네 저번주 화요일에 이야기를 했죠 원 빌리언보다 더 많다 이 카드 사용이 그래서 지금적으로 지금 이렇게 크립토 닷컴에서는 카드 사용도 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아직 카드 사용 카드 발급도 안되고 그렇지만 이미 카드를 발급 받으신 분들은 어 사용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어 카드를 현재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조만간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만간에 또 어떤 어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카드를 크립토 닷컴에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언제 될지는 몰라요 어쨌거나 이제 카드를 밟게 될 건데 카드 사용이 이렇게 늘고 있다 라고 이 ceo 가 이야기를 했구요 그 다음에 어 여러분 이런 파트너십 맺은 거 기억하시죠 이탈리아 축구 명문 리그에 레가세리아 a 라고 하는 축구 리그가 있죠 어 이 리그에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고 계속 이제 스폰서로서 홍보를 크립토 닷컴이 하게 됐습니다 파트너십을 맺게 된 거죠 공식적 암호화폐 nft 스폰서가 된 거니까 이거 이후에 좀 유명한 스포츠 쪽에서도 이제 파트너십을 많이 맺었습니다 지금 요거는 축구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포뮬라 1 에 이제 100밀리언 달러를 이제 스폰서로서 지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렇게 f1 에서 크립토 닷컴이 실제로 홍보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f1 하고 ufc 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이 ufc 하고는 지금 175밀리언 달러로 이제 되어져 있죠 스폰서 근데 어 이게 10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ufc 에서 계속적으로 써 크립토 닷컴의 광고를 여러분들께서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크립토 닷컴의 사업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면 스포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써도 크립토 닷컴이 계속적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뭐 이런 쪽에서도 크립토 닷컴이 스폰서로 있고 계속적으로 아 이런 지원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인 마켓캡 뭐 코인 개코 이런 곳에서도 스폰서가 바로 크립토 닷컴이죠 사업 확장이 굉장히 넓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m&a 에서 뭐라고 얘기 했냐면 약 2년 내로 2년 내로 코인베이스와의 사용자 수 갭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러니까 2년 안에 코인베이스의 사용량을 사용자 수를 뛰어넘겠다 뭐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제 코인베이스를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또 F1이나 이런 UFC 쪽으로 또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저도 좀 기대가 되어집니다 보시면은 크립토 닷컴 실제로 UFC 선수들 유니폼에 이렇게 크립토 닷컴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홍보하고 있는 것은 진짜 유일한 회사가 바로 크립토 닷컴이 아닌가 요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선수들 짤이 있는데 선수들이 나올 때도 크립토 닷컴 이렇게 보이시죠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또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제가 좀 가장 유심있게 본 거는 크립토 닷컴 상장 계획 바로 IPO 상장 계획이 있냐라고 했는데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직 급할 거는 없지만 지금 상장 회사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모든 시장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직 뭐 상장을 하지는 않지만 곧 할 것처럼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립토 닷컴은 장기전으로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전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장기전 사업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UFC 파트너심만 봐도 10년이다 10년 동안에 회사는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고 뭐 아직 뭐 급하게 IPO 관련해서 결정할 것은 아니다 아직은 사업을 더 펼쳐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코인베이스를 따라잡는다고 하니까 뭐 IPO도 조만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회사는 절대로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이 크립토 닷컴이 다른 곳에 매각이 될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크립토 닷컴의 미션은 50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 그래서 50억 명인데 그래서 50억 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시장이 미국, 유럽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다르죠 리프린사에서는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크립토 닷컴의 사업은 북미, 유럽 쪽에 하고 있죠 그리고 남미 및 신흥 시장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크리스라는 CEO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드리냐고 했냐면 규제를 준수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지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규제를 잘 지켜가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언제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재력 있는 시장에 집중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곳에서 이 크립토 닷컴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포부도 있구요 사업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포츠 문화 쪽으로도 확 밀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뭐 디파이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뭐 nft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거 이런 부분 사업적인 부분을 좀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토크나 경제, 토크나 이코노미 쪽 이제 CRO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CRO를 계속 모을 거구요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크립토 닷컴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리플사의 기술 예를 들어 인터넷저나 아니면 스트리밍 맞나요? 페이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립토 닷컴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여러가지 이런 좋은 소식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